네 우리 윤조사님 군이 위천에 몇 번 안 오셨는데 갈 때마다 고기 잡아 근데 좀 흐리하게 찍었는데 카톡으로 왔거든요 7월 18일 군이 위천강 여기 삼명동 포인트 삼명동에 포인트가 많거든요 남들이 안하는 그지 같은 포인트 안 좋은 포인트 예쁜 채여사가 거기 한번 앉아봐요 했더니 앉았어요 그래서 두수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윤조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군이 위천강 실시간 조항 고마워 그래도 두 마리가 어디예요 고마워요